장어는 잡을 수가 없는 장어라니까. 이 고추 지키는 애야. 네, 그렇게요. 네, 저희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안 되는 거에 힘을 빼면 안 돼요. 오늘이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. 그렇죠? 내일의 더 좋은 분량을 위해서. 네, 두 명입니다. 홍별동체이 구종을 명 받았습니다. 구종을 명 받았습니다. 먹자. 두, 둘, 셋! 들어 가져와. 우리도 начала 해봐. 와봐. 한 번 봐봐. 기술!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도 손을 박았어? 의견을 잘하겠네. 이거 하잖아. 장구 아니냐? 아... 누나, 뭐해요? 나 스트레칭. 저기서 필라테스 하고 있어, 어떡해. 그림 남네, 저거. 그림 나면. 강사 입장에서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? 액자로 해서 이렇게. 아, 제가 좀 이렇게 멋진 곳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. 일단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몸을 활동을 해서 어디에 근육통이 온다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뭐 준비 운동이라든지 심신의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책임질 수 있지 않나. 제가 이끌어갈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안녕? 그 사люч